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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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림 무조림이 이정도 두께면 아주 맛있게 돼요 무우를 아주 실컷 먹는게 보약입니다 맛도 좋다고 해서 물이 아주 그냥 맛이 다 익어져가지고 맛있어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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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 괜찮아요. 이 정도 이렇게 반 스푼 정도만 이렇게 넣으면 생강 냄새가 확 무에는 무나물에도 생강을 넣잖아요. 그러듯이 이렇게 해서 열어놓고 졸입니다. 멸치를 한 줌 이렇게 덮어놓은 거. 멸치 똥이랑 다 뺀 거 보이죠? 통지던 멸치지? 그럼요. 이제 한참 끓여야죠.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우선 넣어주고. 거의 다 물이 줄었을 때 들기름 두 숟갈 넣고 파 넣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나중에 최종적인 것을 볼 거예요. 왕멸치 무침. 볶음무침, 무침 볶음무침. 왕멸치 무침은요. 이렇게 약한 불에 비린내를 날리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야 돼요. 볶는 게 아니라 덮어. 덮은다고. 이제 볶는 것처럼. 살짝 볶는다는 거잖아. 마르게만 하는 거. 덮는다고 그래. 기름 안 넣고. 이린내 날리고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. 볶으세요. 볶어요. 낮 저녁에. 냉동실에서 꺼내서. 좀 축축한 기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. 다듬어서. 고시락 반찬. 이제 싸우면. 집집마다 열어놓으면 멸치 싸우는 애들이 제일 많아요. 멸치를. 다 먹어보면 다 틀려요. 맛이. 희한하지. 빨갛게 하나 있고 다 틀려요. 맛도 다 틀려요. 과자처럼 볶은 집도 있고. 멸치 끼지도 다 틀려요. 고추장에 볶은 집도 있고. 고춧가루를 넣어서 한 집도 있고. 자기 마음이니까. 고춧가루를 넣을 수가 없을 텐데. 고추장에 천용석이. 전뭄맨이지. 찌꺼기. 이제 이렇게 헹궈. 한번 헹궈. 다 헹궈. 참고 왔어. 물에다가. 고춧가루 고춧가루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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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미료떡 고춧가루 김치 고춧가루 고추장 2만 숟갈 매실청 2만 숟갈 물로 이렇게 넣고 물려서 반짝반짝하라고 조청 물렸으면 맛있죠 다시 불을 켜고 참기름을 또 한 숟갈 넣고 생강가루 약간 넣으면 맛있거든 물을 끄고 그냥 바삭바삭 볶지않고 묻힌거구나 물을 끄고 이렇게 그냥 섞는거야 통깨를 살살 이렇게 묶아가지고 그냥 맛있게 익었어요 불기름을 두 숟갈 다시마 요만한거 두 털만 한쪽에 넣어주면 맛이 우러나서 맛있으라고 오늘도 구절임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생겼죠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차게 먹어도 맛있고 이게 밥도둑 이거 무 두개면 밥 한그릇을 다 먹는 그런 맛이 나왔어요 무 두개면 밥 한그릇을 다 먹는 전복 아주 두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겨울이 돌아오면 무가 맛있을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무조림을 한번 해봤습니다 왕멸치를 한줌 넣고 무조림하고 또 왕멸치 무침을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볶음이 아니라 무침 김장을 알아라 밑반찬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또 오늘은 고사이나물을 비빔밥에 넣을 거를 이렇게 미리 볶아서 김치찌개 김치찌개는 어제 이렇게 한 냄비 끓여서 오늘도 또 먹습니다 또 이렇게 잘 먹어 보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 고사이나물이 먹고 싶었는데 먹어봐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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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해가지고 막 뚝뚝 떨어져요 멸치소다 먹는거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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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종각꿈치 작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달리게도 했거든 달리게 하면 크면 도로 들었다 놨다 안 먹잖아 그래서 엄마는 여기를 자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집어먹기 좋게 조금만 먹으니까 그냥 먹게 진짜 완전 입에 들어가면 녹아 그 정도야 지금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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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사지 부드럽고 맛있는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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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